한국화의 흔히 한국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. 저는 먹과 붓으로 그린 조금 담백한 그림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어떠실까요? 전통적인 한국화에 콜라주를 접목시킨 창의적인 작품 20대 여성화가 김현정씨의 그림입니다. 한국화계의 아이돌로도 불리는 김현정 화가 오늘 뉴스에서 만나보시죠. 그녀가 누구냐고요? 바로 그녀를 그린 저 김현정입니다. 저는 내숭이란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.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겉과 속이 언제나 같지만은 않죠. 이처럼 사람들이 가진 양면성을 탐구하면서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싶습니다. 작품 활동 역시 그 욕망과 고민의 연장선입니다. 동양화가인 저는 화선지의 먹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. 서양 유화는 덧칠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무거워지는 반면 우리의 수묵화는 덧입힐수록 섬세하고 투명해집니다. 어릴 적 김홍도와 십윤복의 작품에서 느낀 한국화의 아름다움이 지금의 저를 이끌었습니다. 현재 작품 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보일 듯 말 듯 아닌 듯 맞는 듯 이 내중이라는 주제에 대한 공감일 수도 누드 위에 하나씩 옷을 입혀가는 제 작업에 대한 흥미로움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. SNS는 대중과 제가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.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작품과 작업일지를 올리면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느낌을 적어주십니다. 오늘은 특별히 뉴스 G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 작업 전 과정을 최초로 공개하고자 합니다. 이 모델은 저 자신이지만 우리들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. 젊은 날의 우리의 어머니들도 지금 저처럼 가슴 벅찬 꿈을 그리면서 늘 젊고 아름답게 나이 들기를 바라셨겠죠. 하지만 가족들 뒷바라지로 얼마나 많은 꿈과 젊음을 양보하셨을까요? 이 작품 속에서만큼은 젊은 아가씨로 돌아간 어머니께서 누구보다 멋지게 자기 삶의 주인공이기를 바랬습니다. 우선 이제 제가 20대 후반을 막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결혼, 분명 결혼도 고민이고 여성으로서의 어떤 직업, 꿈? 이게 진짜 내 꿈과 맞나?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계속 도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작가는 자신을 비롯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작품으로 말하는 일종의 대변인 것 같습니다. 더 감성적이고 더 예리함으로 혼자만의 세계에 고립되기 쉽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작가는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. 솔직해져야 된다고 감쌀수록 사람들이 더 불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솔직해지자.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작품 내숭 시리즈처럼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. 전 행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